하나둘 하나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평소 제사를 오지게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님의 도움으로 시궁창 대탈출에 성공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잘 지냈으면 돼지 등뼈에 눈가를 찔리는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봅시다 제목 결혼은 여자만 손해라면서 시자를 극혐하던 여친이 갑자기 결혼을 하자는 겁니다 장난치나 바로 뚝배기 조지고 왔죠 원제 여친이 결혼하자고 해서 바로 헤어지고 왔습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1년 반 정도 사귄 동갑내기 여친이 참고로 서류둘입니다 아까 저한테 결혼하자고 해서 바로 헤어지고 왔어요 지금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으실 텐데 여러분이 알아들일 수 있게 살짝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요 결혼할 생각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비혼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좀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얘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미친 놈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나는 안 미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었냐 하면 저랑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얘가 바로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결혼 생각이 없는 여자야 말 그대로 비혼인데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니 만약 네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시작도 하지 말자 딱 이러는 겁니다 아니 뭐 그래 이런 거야 개개인의 신념 같은 거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 당시 우리가 뭐 1년 이상 길게 사귄 것도 아니고 고작 3일인가 4일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일찍 말하는 게 저는 오히려 고마웠죠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왜 비혼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물어봤죠 왜 비혼이냐라고 그러자 얘가 하는 말이 또 이랬습니다 나는 결혼생활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내 주변 친구들이나 언니들 결혼하는 거 보면 너무 그지 같고 진짜 그걸 왜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니까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시댁 식구들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사실 뭐 남편만 없으면 그냥 아무 상관없는 남 아닌가 그런데 그런 남한테 맨날 어머님 아버님 이러는 것도 어이가 없고 또 제사 때 남의 집은 조상한테 바칠 전이라 굽고 앉아있는데 나는 그런 거 추구도 못해 여자만 손해야 결혼은 등등등 이랄지를 떨어대서 나도 그냥 얘처럼 연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아 그리고 얘가 이때 콜레 팍팍 풍기면서 했던 말이 또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나 때문에 나한테 피해를 주고 싶진 않아 그러니 나중에라도 결혼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나는 언제든 괜찮으니까 말을 해 바로 놔줄게 이거 그래서 저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 좋다 네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따라갈게 대신 나중에 서로 딴소리 하기 절대 없기 이렇게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연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보통의 꽁파보다 좀 더 가까운 꽁파처럼 지냈어요 꽁파와 연인 중간 어디쯤 특히 애초부터 속마음을 싹 다 풀고 만났으니까 이건 뭐 싸울 일도 없고 사소하게 부딪힐 일조차 없었습니다 즉 비록 사랑은 아니지만 너무나 편안한 관계 뭐 그런 거 말이죠 그랬는데 이런 미친 아까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근데 넌 왜 나한테 결혼 이야기를 안 꺼내 딱 이러는 거요 아니 이제 와가지고 이게 뭔 미친 개소리입니까 와 저 진짜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쪽쪽 빨고 있던 돼지 등뼈를 떨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어? 뭐? 이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결국 크게 싸웠는데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지를 가지고 논 겁니까? 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틀리는데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요 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그래 시자 같은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커버할 테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 당장 결혼하자 막 이러면서 당연히 매달릴 줄 알았나 봅니다 농담 아니고 얘 말하는 뉘앙스가 딱 그랬어요 왜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냐며 쳐 울어대는데 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 길 가다 봤으면 진짜 제가 죽일 놈인 줄 알았을 겁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밝히는 건데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시댁, 시자문화 이런 거에 대한 생각만큼은 얘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더 할 수도 있어요 여드리가 왜 남의 집안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 조상님 대접을 할 거면 그 집안의 후손인 인간들이 해야지 남의 집안 딸들은 어? 힘들게 음식 같은 거 만들고 있는데 정작 조상 덕을 보겠다는 것들은 방에 처박혀가지고 노가리나 까대면서 노는 꼬라지 나는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걸 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용서도 안 돼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고모, 삼촌이라는 인간들은 앉아서 과일만 시켜 먹고 있는데 엄마랑 작은 엄마 등등등 며느리만 고생을 하는 거지 아 물론 저희 아빠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 말고 제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 나 역시 이런 거를 오지게 싫어하니까 당연히 자산은 없다 나는 없애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경우가 좀 다르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내가 안 하겠다는 거랑 지가 처음부터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건 다른 거라고 좀 더 쉽게 말해서 나는 손해 같은 거 절대 안 볼 거야 이렇게 말을 했으면 끝까지 우렁차게 밀고 나가야지 왜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결혼하자고 지러내냐 이거예요 제 말은 돈 거 아니야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사귀고 어느 정도 관계가 진척이 되고 난 뒤에 정말 진지하게 또 조심스럽게 자기야 있잖아 나는 우리나라에 이런 이런 문화가 너무 싫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만약 결혼을 한다 해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등등등 좀 부드럽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해야지 처음 만날 때부터 야 나 그런 거 극혐하면 절대 손해 안 볼 거야 결혼 안 해 그러니까 너도 결혼 생각 있으면 나중에라도 꺼져 이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가지고 나를 가지고 놀았어 이러면서 막 울고 그도 모자라 사람을 쓰레기로 만드는데 거기도 어디 그뿐인가 저요 오늘 눈 실명될 뻔 했습니다 내가 이건 진짜 쪽팔려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합니다 그렇게 말로 막 싸우다가 나중에 지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막 울더라고요 그러다가 지 앞에 있던 그 돼지 등뼈를 저한테 팍 던졌는데 이게요 그 뼈 중에 뾰족한 부분 있죠 그 잘려가지고 그게 제 눈가를 눈을 찌른 겁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눈물샘 바로 아래 여기를 찔러가지고 큰일은 안 났는데 피는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동곡을 찔렀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거기서 제가 이성을 잃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이거를 참을 수 있는 인간이 지구상에 있기는 한가 말 그대로 방심하고 있다가 눈깔 공격당하고 쓰레기 된 건데 분명 이거는 부처님도 바로 목탁 들고 정수리 찍었을 거라고 아 그리고 또 하나 결혼은 여자한테만 손해다 이거 지가 늘 했던 말인데요 솔직히 공감은 합니다 딱 절반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게 남자든 여자든 다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오직 자식 하나만 보고 부부가 같이 희생을 하는 건데 나도 이게 싫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공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희생 같은 거 손해 같은 거 절대 안 볼 거야 이 난리를 쳤던 여자랑 결혼이라는 걸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나는 뭐 내가 고생해서 번 돈 지랜 같이 쓰고 싶어서 뭐 그런 건가 나도 오롯이 나 혼자만 쓰고 싶다 이거지 여하튼 그래가지고 헤어지자 하고 지금 혼자 와서 술 마시고 있는 중인데요 전화가 미친듯이 걸려오네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웃겨 평소 나한테 딱히 잘해준 것도 없어요 얘가 당연히 아무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혼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아 이 거지 같은 년 태이 댓글 1번 야 이 분노는 찐이다 주작일 수가 없어 그리고 뭐 눈가를 찔렀다고 야 안 죽인 게 보살이다 대제스니 아 물론 저도 아니 지도 100% 노린 거 즉 고의는 아니었겠죠 그냥 확기면 확 집어던진 건데 재수없게 제 눈탱이에 맞은 거고 근데 그걸 알아도 재수가 없었던 걸 알아도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죽빵 바로 날릴 뻔 했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했다간 그에 대한 어떤 형벌이라고 해야 되나 책임으로 진짜 결혼 당할 것 같아가지고 겨우 참았죠 2번 안 돼 이 새끼야 절대로 방생하지마 결혼하라고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꼬라지가 이런데 니들이라도 좀 올려줘야 우리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지 않겠냐 결혼해라 3번 야 청혼 요청을 거부당한 미친 여자라니 느낌이 옵니다 뒤끝 장렬 경찰 고소미 혹은 칼부림 아니면 뭐 투신 뭐 아무튼 그래 다음 달까지 니가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면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4번 뭐 대충 뻔하구만 살살 길들여가지고 평생 말 잘 듣는 ATM기로 설치하려다가 폭주해가지고 실패해버린 거구만 슬슬 나이도 차고 적당히 공사도 쳤으니까 이제 결혼하면 편하게 살겠다 싶었는데 안 한다니까 분노해가지고 눈깔도 막 찌르고 그러는 거지 뭐 5번 근데 좀 이상하다 글자 하나하나에 엄청난 분노가 담겨있긴 한데 쭉 읽어보니까 뭔가 아쉬움이 느껴지네 기분 탓일까 어떻게 될까요 그야 뭐 공파를 잃어버린 건데 당연히 아쉽겠죠 6번 야 마 니가 그냥 갑인 상태로 주도권을 확 잡았어야지 왜 버리냐 되겠으니 그래봤자 애 나오면 바로 역전돼가지고 인생 망해요 7번 나도 남자지만 제사 자체는 레알 거지같은 짓이 맞아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 밥이나 먹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게 뭔 짓거리인지 볼 때마다 얼탱이가 없더라고 막말로 집안이면 왕가 정도 돼가지고 종료 자살을 지내는 거면 또 모를까 뭐냐 그게 8번 그래도 있으니 생각이 건강해서 마음은 드네 여하튼 그 여자는 절대 있으니 짝이 아니에요 잘 버렸어 9번 야 이딴 글 쓸 시간 있으면 폰 번호나 바꿔라 이 새끼야 너 그러다 콧깨인다 10번 이거 주작 아닌가 여친을 사랑하는 말투가 전혀 아닌데 주작이 아니라면 그냥 사랑이 식어가지고 헤어진 거지 뭐 대댓글 아니 애초에 땡파로 만나는 게 보이는데 사랑은 개뿔 11번 야 이럴 거면 너도 처음부터 연인이 아니라 꽁파로 만난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뭐 결혼까지는 생각 못했다 하더라도 저 여자는 너랑 정식으로 사귄다고 생각을 하고 만났을 텐데 그럼 너도 여자 속이고 만난 거잖아 똑같은 거야 안 그래 대댓글 아니 쓴이가 도대체 뭘 속인 건데 웃기고 자빠졌네 11번 아이고 이거는 100% 조상신이 도왔네 딴 놈들은 몰라도 너는 반드시 제사 오지게 지내드려라 감사해 제사 아마 이게 진짜라면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결혼은 여자한테 손해야 이래가지고 비혼 나는 결혼 같은 거 아네 이게 진짜였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 남자랑 살아 지내다 보니까 능력도 괜찮은 것 같고 말도 잘 듣고 돈도 잘 쓰고 결혼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또 그동안 내가 또 가스라이팅 많이 했으니까 되겠지 했는데 남자가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극분노해가지고 콕 찔러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